이 순간,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. 덮어놓고 놔둬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. 때는 1970년, 밤낮없이 밤일에만 바쁜 마을이 있었으니 힘 좋고 기운 센 선수들 한번 만나보자. 오, 그 손 참 자유분방하시네요. 바지 뚫어지겠다. 두 분 호흡 제법인걸요? 누님 감잡아세. 놀라운 감시, 어우, 힘이 최고죠? 그러나 용구리의 때아닌 먹구름을 몰고 온 두 사람이 있었으니 누렁이도 긴장하고, 동네에 든 어안이 벙벙. 이제 용구리의 밤은 끝났다. 동제블론 승풍마을. 밤밀마가 잘 살아보세. 껍질을 까고 끝을 잡아 공기를 뺀 후 띄운다. 넌 지금 뭐하는겨? 아이고, 이거 내꺼는 큰디. 아주 지랄을 야, 선생님 앞에서. 한 번씩 하셨죠? 한 번씩 하셨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